뭘까요? 지호 14호네요. 크으 역시 자 그래서 뭘 배웠냐 하면 멀리 있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멀리 있는 것 근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르치면서 멀리 있는 것 여러 개를 가르치면서 저게 뭔지 물어보는 거니까 왓도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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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이니가 없네요 이다 이니 있다 이니가 없네요 그러면 저것들은 뭔가요 왓도우즈 이러면 되는 거야 왓도우즈 볼까요 왓도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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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것들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저것은 뭐해요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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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은 뭐예요 fears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this죠. 이것들은 뭐예요? 그렇죠. this. 맞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 this, that, these, those. 머리 어르게니까. 자, 이것 말고, 이렇게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말고. 저것은 무엇인가요?는 뭐죠? 저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at?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여기는 근데 왜 R고 여기는 왜 age지? 얘는 1개고, 얘는 1개고. 얘가 1개죠. 그럼 여기서 더 가보자. 오케이.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하나로 하네. 그렇죠? what is this? 해야죠. what are these가 아니라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렇다면... what are these? 이제 눈치챘어요?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여러 개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물어본다? what are those? 오케이. 그랬더니 여러 개니까 저거 연이에요. they are kites. 그렇죠.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고 이제. 오케이. 여러 개니까 한 개면 it일텐데 여러 개가 it 말고 they are kites. 이렇게 말하고, 원래 연은 kite인데요. 여기에 이건 왜 붙어있죠? 여기 이건 왜 붙어있죠?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오케이. they are kites. 자,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오케이. balloons 한번 써볼까요? Uma. 네, a, V, A, V, A, A, E, A. 그렇죠. 이게 balloon이구요. 여러개는 suppressed. She, Twoima users. bullet. bullet. 이거죠? 됐습니까? 풍선들이니까 여기서는 bullet, Twoima users. 그래서 저것들은, 그것들은. 창. 그것들은 풍선이에요. 저것들이 뭐예요? 그랬더니 They are cards. 풍선은 한계인데 The balloon is flying into the sky. 그 다음 카드는 이것은 생일 카드예요. 이것은 생일 카드예요. 이것은 생일 카드예요. 시계는 클락 그래서 걸어주면 했더니 뵈 뵈 뵈 시계는 베르 그 다음 카이트 그래서 let's fly a kite toy 그래서 my brother likes a toy car 그럼 어떻게 했어 일단 그러면 패드부터 하고 있어 아 참 금방 금방 끝난다 여기서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뭐라고 됐이야 이게 저것들이잖아 저것들 아깔 했지 저것들은 책이에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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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토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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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